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 잘 들었나요? 말 잘 듣는 어린 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줄거에요 거짓말 얘들아 다 뻥이야 산타 할아버지 아니냐 가짜야 가짜 자세히 봐봐 머리카락이 검정색이야 어허허허 아니란다 염색한거야 염색 그럼 산타 할아버지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는건 어떻게 해명하실건데요? 어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시 서프라이즈 깜놀 몰카였답니다 하하하하 모두 가짜 산타 할아버지에게 속으셨죠? 하하하 진짜 산타 할아버지는 저에요 저! 하하하하 선생님 뭐하세요? 하하하하 양말을 걸어두고 이제 자야지 분명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거야 하하하하 와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구하셨다 야호! 대박 내가 갖고싶었던건데 어떻게 아셨지? 환심법을 쓰시나? 하하하 아이고 망고는 좋겠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다 주시고 그러니깐요 너무 좋아요 어? 산타 할아버지가 택배를? 아..아...아빠 이름으로? 에이! 하하하하하 야! 코드카그 엔생인데 고진말 진짜 생긴다니까? 고진말 진짜 생긴다니까? 고진말 오직 안생릴거야!